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, 이것도 이거는 정말 귀여워요 어떤 분이 있나요? 낙타! 네! 낙타는 왜이래? 눈이 진짜 낙타 낙타는 왜이래? 아 정말, 저는 닮았다, 닮았다, 닮았다 나 처음 듣는데 한 번, 한 번 볼게요, 한 번 볼게요 와, 진짜 닮았네요 진짜 웃고 싶어 우와, 닮았다 닮았다 진짜, 닮았다 진짜, 닮았다 낙타, 낙타 한 번 보여주세요 진짜, 닮았다 진짜, 닮았다 오, 닮았다 오, 닮았다 오, 닮았다 오, 닮았다 누가 보면 형님인 줄 아시겠어요? 네, 알겠습니다 네,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